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선, 4월 10일 총선이 그야말로 20일 정도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선거 문제를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헤쳐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데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의 실체 같은 것만 찾아낸 제이아 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선거 문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이아 H님 그리고 초기에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많이 도와주신 제이아 K님 그 다음에 표은기가 대표적인 방식이란 것을 여러분들 완전히 터닝포인트를 제공했던 장영우 대표 이런 분들이 노력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것을 제가 다 소화를 해서 총선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제이아 H님께서 마무리한 것이 2018년 시도지사 전수보 조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2018년 전국동 시도지사 선거에는 전국의 3496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면동을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세종은 1342개의 은면동에 전부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게 많다는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크다는 이야기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이게 전부 다 이게 플러스 값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고 더블당이 전부 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게 뭡니까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전부 다 은면동 단위에서 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세종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표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표를 얹어줬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의뢰 나경훈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가 맞붙었던 4.15 총선의 수는 1만 2천여 표 정도를 이수진 후보한테 다 더해준 겁니다 동작의뢰 읍면동 전부의 표를 같은 비율로 더해준 겁니다 1만 2천 표를 집어넣는데 나경훈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조작을 하게 되면 1만 8천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 여러분들 이게 이게 뭔가 아니라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1342대 제로인 겁니다 확률적으로 1342번의 선거가 이런 펼쳐졌을 때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인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이고 실체인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순간 그걸로 다음 선거는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제야에이침이 제고하신 이 전수조사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읍면동 단위에서 골고루 투입되는 그런 공직선거가 대한민국에 실시되고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제야에이치님한테 좀 상시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자료가 이러면 나온 겁니다 서울의 423대 제로입니다 서울의 423개의 읍면동에서 더불 민주당이 전부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 더 큰 겁니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표를 전부 다 집어넣죠 경기 561대 제로 561개의 읍면동에 전부 다 표를 더해준 겁니다 부산 206대 제로 대전 79대 제로 표를 전부 다 더해주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4.15 총선에 동작구월에서 만 2천 표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유령사전투표를 확보해가지고 동작구월에 동마다 뭐죠 같은 비율로 이수진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다 더해주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 이 이야기죠 만 표를 다하는데 기분 더 나쁘면 뭡니까 만 8천 표도 대해줄 수 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 이 이야기죠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법관들은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표를 이렇게 선거마다 쑤셔 너가 표를 조작해왔는데 그걸 다 덮고 대한민국 무궁만세 이렇게 외치니까 그게 맨전신으로 이해할 수 있냐 새끼들하고 다 이름 노예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딱 한 군데에 마이너스 합니다 138대 1 인천은 여러분들 뭡니까 148대 3 강원은 180대 8 중북은 180대 13 충남은 194대 0 3496개 가운데 3215개에서 더불당이 승리하고 281개에서 여러분들 국힘당이 승리했냐 이런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서울에는 2분의 1의 423승인데 계산이 어디까지 되는 거 아닌가 70승까지 계산이 됩니다 70승까지 계산하면 11의 8059경분의 1입니다 서울은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세종은 17승이니까 세종은 뭐죠 17승이니까 얼추 얼마입니까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겠네요 90만 분의 1이나 이런 짓들일 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에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표를 어떻게 집어넣어줬습니까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목표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사를 확보해 가지고 2020년 4월 15일에는 몇 표 정도 이름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몇 표를 집어넣기로 12000 몇 표 정도 될 건데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까 앞에서 여기 나오네요 12438표 12438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12438표를 집어넣어주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세 표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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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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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선의 기적이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